안녕하십니까? 생따 비전메이커 김일교수입니다. 잠재의식 100일 챌린지 72일차입니다. 오늘은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의 지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의 지시를 받을까요? 첫 번째는요. 원하는 것을 종이 위에 적으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종이 위에 잘 적어보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그 적은 것을 잠자기 전에 자산가처럼 반복해서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잠재의식에게. 잠재의식이 반드시 잠자는 동안 나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려줄 거야 라고 믿고 맡기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잠재의식에게. 잠재의식에게 믿고 맡기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잠재의식이 내가 잠을 자는 동안 나에게 지시하게 하려면 무엇을 지시해야 될지 그것을 잠재의식에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 집어넣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종이 위에 상세하게 적어야죠. 그런데 너무 많이 적지 마시라고 해요. 어떤 때는 한 단어만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래놓고 잠재의식이 반응을 하게끔.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답을 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잠자기 전에 잠재의식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원하는 것을 적어야 돼요. 적어놔야 되죠. 깔끔하게 한 줄로 적으면 더 좋겠죠. 임팩트 있게 전달이 되겠죠. 중언부언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이번에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한번 적어서 종이 위에 적고 잠자기 전에 계속 되뇌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잠재의식이 반드시 나에게 지시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장가처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의 힘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로요. 결국 잠재의식이 움직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잠재의식이 반응할 수 있게끔 계속 계속 잠재의식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반복의 힘이에요. 재미있는 게 현재의식에서 잠재의식에 계속 잠재의식을 깨워주면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을 움직이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나에게 현재의식의 지시를 내리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자장가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고 맡겨야 돼요.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기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그리고 반드시 그게 이루어줄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적었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계속 심어주었어요. 그런데 잠재의식이 반드시 나한테 지시를 내려줄 거야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대로 되죠. 잠재의식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반응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자체를 부정적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있겠습니까?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부족한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채워가고요. 잘못된 거 변화를 해나가는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픔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줄 거라는, 반드시 우리의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올 거라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잠재의식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우리 현재의식에 지시를 하고 이루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재의식이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게 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 지시 내려야 될 품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해서 두 번째 반복적으로 자장가처럼 되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잠재의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생따비점메이커 김일교수와 김일교수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재의식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전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8월 마지막 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태까지 8월에 계획했던 거, 부족한 것들 점검해 보시고요. 한 주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몰입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